성경 66권 중에 가장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기에 여러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수 없는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 오용하였고 자신의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호한 구절 그거는 바로 우리 교주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집단을 특수화시켜서 그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자신의 의도에 맹종하는 하수로 만들었기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포심들은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서 성경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도 게시록, 암하겟돈 이런 단어들만 봐도 세계의 종말을 느끼면서 공포를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중세교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강화했을 때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괴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나 그 하수 이단들이 위험한 것은 자신의 그러한 나쁜 의도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너 저거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합니다 이번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들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강의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사들도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 일단 경계하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요한 게시록입니다 이 요한 게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키우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보금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한 게시록은 절대로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핍박에 직면했던 당시 교인들이 요한 게시록을 읽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 하나 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뜻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요한 게시록에 기록되어 한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웠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 게시록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 점을 가장 부각시켜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나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그 팻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금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할 때는 그건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안땡땡이라는 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카톡으로 요즘 자주 보내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신천지 선교사래요 그래갖고 저와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요 논쟁, 디베이트를 하자는 거죠 제가 무시했어요 동영상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는 하도 귀찮아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그럴 정도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밥이 되고 더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만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안 됩니다 새신자 간담회 보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온 사람들이 꽤 됩니다 왔다가 듣고서 신천지 뿐만 아니라 통일교도도 있고요 남묘 호랑갱교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여러 때고요 우리 홍 목사님도 천주교입니다 원래 몰랐죠? 그 다음에 대순진리교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보금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둘째로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은 절대 공포의 책이 아니다 공포에서 빼버렸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준비의 책입니다 하버드대학에서 실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기 자극을 일정한 간격으로 줄 때와 부지 불식 간에 줄 때의 차이점을 연구했는데 당연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주었을 때의 충격 강도가 훨씬 줄었습니다 왜요?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환란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하신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환란을 앞두고 갖춰야 할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기는 자에 대한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한참 설명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한참 설명하시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꼭 첨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환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도 없고 그 환란에 임하는 내 자세가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닥칠 환란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갖고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똘마니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환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란의 임하는 내 자세가 관건이라는 말씀 준비 안 된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지진은 진도 9.0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고 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사망자 1만 5천명 실종자 4천명 후쿠시마 원전도 이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그 폐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등 유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재난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강도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남의 나라 일이라면 내가 경험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면 내 자녀의 독감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죠? 관심이 이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단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예들을 수도 없이 열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여 미혹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뭐냐 그러면 내 개인 일에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떡해요? 나중에는 끄덕끄덕 하다가 걔네들 논리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닥친 환란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는 일에 집중하여서 자기가 만난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죽음까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고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조용하세요? 그것이 요한 게시록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넷째 요한 게시록에 기록된 재난들은 사탄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모두 다 사탄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 게시록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재난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일들을 일으켜 우리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한 게시록의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내버려 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탄과 그 하수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 악한 일들 속에서 스스로 또는 서로서로 망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집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그 하수들을 덩달아 망하게 합니다 자충수를 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그 심판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요만침도 없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하수가 되어서 자기 대신에 나쁜 일들을 도모하게 만들어서 악을 점점 확산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세상을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계기에 첫째 노란하지 않고 그에게 힘을 주는 일을 절대로 금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래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사탄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딱해라 그러면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게 누군가가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창출할 유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세력을 확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재깍재깍 넘어갑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사탄의 힘을 세력을 그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은 그에게 절대로 종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는 일이다 몇 년 전에 미국 아미시 공동체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여덟 명의 학생이 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경건하게 삶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마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미시 공동체에서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다친 그 인지범들은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탄에게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느낄 때 사탄은 오히려 그 분노로 힘을 더 얻어서 더 큰 증오를 낳는다 우리는 사탄에게 절대로 동조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보낸 그 성금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살인범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사탄에게 힘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요 끝도 없이 사탄에게 힘을 보태는 사람들 모함하고 증오하고 무너뜨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깊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인들의 탄원이었습니다 의인들의 탄원 이 핍박을 통해서 당한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참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 탄원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탄원에는 절대로 자기네들을 괴롭힌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은 요만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만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은 사탄의 심판이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의도적인 자존적인 파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끝도 없이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도 득실득실합니다 득실득실합니다 목사부터 좀 부응시켰다고 그 교회를 지껄로 삼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많아요 가세요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천년 이를 두고 전천년 후천년설 등의 논란이 계속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열매까지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것 내 생애입니다 보세요 세상이 시작되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디에서 내 생애는 시작되고 내 생애는 끝납니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내가 당하지도 않을 일인데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별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당하지도 않을 일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천년왕국 가장 이단들에게서 많이 듣는 게 천년왕국에 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노릇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열한기 봤잖아요 열한기 그죠? 왕들 때문에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백성들 나라 전체가 잘못됐어요 단임 목사직도 있죠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 왕노릇 절대 사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에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하도 을로 치다가 자기도 갑노릇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갑노릇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노릇은 갑질하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왕 한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휴거가 있건 없건 여러분 휴거 이장님 때문에 일반 매스콤에서도 막 했죠 요한 게시록에는 있죠 휴거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휴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생겨요 이단들 때문이에요 다 얼마나 오도된 잘못된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천년 왕국이 언제 펼쳐지건 금대접이 쏟아져서 각양 색깔의 말탄자들이 나타나건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한 것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본질은 놔두고 본질은 이단에서는 딱 하나예요 그저 이만이 똘만이만 되면 돼 우리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다 자동 해결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런 거 나머지 갖고 막 이렇게 공포심만 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신 목사는 욕쟁이 목사라고 그런데 제 중마고 고향 친구를 만나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것이 도출되어요 요한 게시록의 내용 역시 역사적 산물이에요 이단들과 나쁜 의도를 가진 목회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이 역사적인 정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 게시록에 관한 책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것 요한 게시록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절에 기록된 것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문열 증세가 아닌 포악한 황제로 스스로 주와 신, 주님인 동시에 신이다로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명정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교회를 박해하였어요 요한 게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일곱 교회는 그 당시 급성장하여서 그 박해의 표적이 되어서 교회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그 와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동시에 배교자들도 생겨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도요한도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이 반모섬은 애개에 있는 돌로 이루어진 돌멩이로만 이루어진 돌섬이에요 조그만 섬이에요 정치수용소로서 정치범수용소로서 수감자들은 광산의 강제노역에 동원되어요 곡괭이로 그 돌을 파서 광석 그곳에서 사도 요한도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게시를 받아요 요한 게시록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훗날 에베소에 돌아와 기록한 것인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디서 기록했건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요한 게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요한 게시록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를 그때그때 받았은 것이 아니에요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또한 종이는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그때 그 반모섬 그 돌섬에서 종이를 구할 리가 없고 그 노역 죄수들에게 그것을 빌려줄 리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훗날 돌아와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없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선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받던 게시인데 그거를 뭘 정말 생생하게 이반 데니소비치를 쓴 솔제니치는 있죠 솔제니치는 그 이반 데니소비치 그 작품들을 노역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쓴 거를 외우고 쓴 거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책 몇 권을 써냈는데 그 스무 장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개선과 이성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개성과 이성이 개입된 기록이에요 과학서적을 소설 읽듯이 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사도 요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도 생각 없이 직관적이고 신비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시야와 통찰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단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것 사도 요한의 오랜 묵상 끝에 나온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이 책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또한 직관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성적이며 분석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로 시작합니다 개시는 헬라우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당시 고대 유대사회에서 유행했던 묵시문학을 지칭하는 전문용어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개시를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튼 안에서 서술한 기록입니다 묵시문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기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쓴 것이 눈물로 쓴 것이 열한기서입니다 바벨론에게 폐망하고 이스라엘 구근이 최악으로 치닫던 때 이 묵시문학이 등장합니다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현지의 권한을 임대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적입니다 바벨론 폐망하고 난 다음 포로 기간 중에 급속도로 묵시문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제강정기 때 일본 놈을 대놓고 욕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죠 로마 시대도 로마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배국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많은 은어들과 상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어와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묵시문학에 있는 용어들과 상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왜? 잘 가르쳐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한기서를 통해서 많이 잊어먹었지만 이제 흐름은 좀 알아요 그죠? 아홉 명밖에 못 알아요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의 설교만 들어서 99%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를 하면 솔깃해요 뭔지 몰라서 전혀 새로운 말씀, 개뿔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 능통했어요 이미 설명 들었어요 그때는 두루마리예요 어떤 사람이 챕터를 읽고 그러면 그 다음 챕터 두루마리를 두루마라서 다음 챕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챕터를 읽고 난 다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체험과 설명 이런 것들이 논쟁, 설명을 통해서 계속 앉아있으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열한기서, 전도를 예화로 오늘은 열한기서에서 요만침 내일은 요한복음에서 요만침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지만 열한기에 대해서 쭉 들으면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 안식일을 모여서 다니엘서에서 누구나 다 능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어와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시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왜요? 공부를 하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이단들이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목사들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좀 좋은 구절 나오면 이것이 바로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러고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22명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가 뭐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아무리 백년을 살아도 있죠 눈 깜빡할 사이예요 누구나 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누구나 다 살면서 환란이 닥치죠 아무리 옆에 사람이 큰 환란을 닥쳐도 내가 당한 환란보다 크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만난을 이기시고 만난을 이기시고 내 발걸음이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모섬에 임하셨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 어떠한 만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더불어서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